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최소한의 기능, 즉 어떠한 명령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한다 라고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이 개념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설명서 잘 안 보잖아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혹자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뇌의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걸로 빨리 한번 작동시켜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본질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나면 애착이 생길 것이고 그 애착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불만족들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스터디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복잡한 자바라는 생태계의 기능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된다는 기능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실습을 같이 해봅시다. 우선 My App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봐요. 피니쉬를 눌러서 저는 앱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나갈 건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제가 옆에 화면에다가 좀 띄워놓을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에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저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쓸 수도 있겠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바를 이용해 볼 겁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클래스의 이름은 회계가 돈을 계산하고 장부 정리하는 게 회계거든요. Accounting App 이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만들어서 저 앱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의 공급과 Value of Supply가 얼마인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데이터 타입이에요? 더블형이죠. 그러면 이제 저 만원이라고 하는 저 금액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VAT가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괄호 열고 저는 변수 같은 것도 쓰지 않을 거예요. 10%면 0.1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에다가 0.1을 곱하면 뭐가 돼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10%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이라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계산기가 더 편하겠죠? 예. 계산기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자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계산기를 추월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VAT 말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이 물건을 살려면 얼마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합계인 거예요. 뭐의 합계?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의 합계. 그래서 토탈. 토탈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공급가인 만원에다가 만원 곱하기 0.1을 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만천원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자바를 통해서 복잡한 개념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 소비자에게 받은 돈 공급가에서 내가 쓴 돈 즉 익스펜스 비용을 뺀 금액을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비용이 얼마인지 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자 비용 익스펜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얼마를 하면 돼요? 공급가가 만원이니까 만원에서 0.3을 곱하면 뭐가 돼요? 그럼 이제 30%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애를 실행시켜보면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죠? 3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순수한 이익 즉 인컴은 얼마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급가에서 그 비용을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변수 같은 것도 쓰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인컴을 구해봅시다. 인컴 그럼 얼마예요? 공급가가 일십백천만원에서 얼마를 빼요? 0.3%를 빼면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7천원이 공급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배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배당을 할 땐 어떻게 해요? 5대 3대 2로 나눠야 되니까 divided, 저게 배당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컴 전체 수익에서 0.5를 곱하면 이게 얼마예요? 그 첫 번째 그 투자자가 가져갈 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곱하기 곱하기 두 번 해서 얘를 0.3, 0.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행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3,500원, 두 번째 사람은 2,100원, 세 번째 사람은 1,400원을 가져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있죠? 우리가 직접 계산기로 하나하나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이 기존에 있었던 값 만원 있죠? 저걸 선택한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search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또는 에디터로 가서 찾으시면 findReplace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걸 선택하면 기존에 만원이라고 되어 있던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값 한번 넣어볼까요? 1, 2, 3, 4, 5.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replaceAll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만원이 한 번에 바뀐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필요한 값이 탁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계산기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어때요?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됐죠? 이렇게 배움 없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배운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충분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주체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변수 같은 것조차 사용하지 않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된다. 그리고 화면에 뭔가를 출력한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